야, 자가! 먹어, 먹어. 자, 둘 중에 한 번 먹어봐. 먹어먹고 싶어. 자, 먹어. 아무리 더 들어가는 중 조금 더 편하게하기가 편해요. 삼겹살이 막양을 꾸며ы及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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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작은 애라 이걸 뭘 해먹는거에요 아 그래 또 야가 불독과 잖아 그래서 부두기들이 줄이니까 짧고 이빨이 짧아 그래서 씹는게 느려 앞두기 이렇게 제가 먹는거 뺏어가면 무를까 안 무를까 아무래도 안 물겄지 아무래도 감사합니다.